생방송 식탁위의 동의보감 안녕하세요 KCR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식탁위의 동의보감의 한의사 임명숙입니다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소화가 잘 안되는 것 같고 가스가 찬다 그리고 명치 끝이 항상 아프고 쓰리고 식물이 난다 그러다 약 먹을 때는 그때 잠시는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길 반복하고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휴 위도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내 속은 항상 불편하기만 하지 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이 말은 증상은 있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이상은 없는 경우입니다 어디 가면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딱히 대책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말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성위험이다 만성위험이다 신경성위험이라며 이런저런 위장병들이 평생 따라다니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이런 증상을 두고 한의학에서는 병명을 말하기를 식적이라고 합니다 음식식자에 쌓일 적인 식적은 섭취한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지 못하고 노폐물로 남아서 부패가 진행되고 위에 독소가 쌓이는 걸 말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게 영양분으로 시비지장에서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바뀌지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위장이 외벽 조직의 유연성을 떨어뜨려서 딱딱하게 경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내시경으로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요 위장 점막이 아닌 위장 외벽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식적의 증상을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도 이런 경우인데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다 식사와 상관없이 트림이 자주 나온다 평소에 방귀를 자주 낀다 헛구육질을 한다 그리고 평소에 식물이 올라오거나 속이 쓰리다 배가 개구리 배같이 빵빵하다 변비 또는 설사를 자주 하고 대변이 풀어져 나오거나 작고 동그랗게 나오면서 색이 검거나 진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어? 이건 안돼?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식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배를 복진해 보면요 뱃속이 딱딱하게 돌처럼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짝 누르기만 해도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를 하시는데요 위장은 원래 물렁물렁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딱딱해져서 움직이질 않는 이런 경우 그런 분들은 또 설진을 해보면요 즉 혀를 보면 하얗게 백태가 낀다든지 누렇게 황태가 가능합니다 가득합니다 황태가 대개 몸이 차고 위장 부위가 특히 찬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요 몸 전체에 말초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식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러한 식적이 있을 때 무엇을 먹어야 도움이 될지 고민되시죠?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104.6FM 생방송 식탁위의 동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픈 친구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면서 피터씨가 신청한 곡입니다 데니스 브라운의 Things in Life 들으시겠습니다 네 데니스 브라운의 목소리로 Things in Life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식적이 있을 때 무엇을 먹어야 도움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식적을 치료하고 능이 소화를 시킨다고 기록되어 있는 약재로 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사는 아가위 나무에 열매를 말린 건데요 맛은 새콤하고 단맛이 납니다 이 산사로 식적, 위장병을 치료했는데 그것은 산사에는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리파이제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유기산이 풍부해서 신맛을 가지고 있고 위액과 타액 분비를 촉진시켜주죠 그리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미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산사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죠 특히 육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효능을 더욱더 발휘한다고 동의보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산사를 어떻게 먹느냐고요? 네, 우리가 늘 먹는 밥상에 올리면 됩니다 밥을 지을 때에 이 산사를 조금 넣고 밥을 지으면 되는 거죠 물론 쌀의 양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요 작은 대추 대여섯 개 정도의 양이면 됩니다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평소에 위가 안 좋은 분들은 바로 사용하지 말고요 프라이팬에 한번 볶아서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사의 시큼한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은 산사를 우려놓은 물을 밥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에 흰 쌀의 검정 쌀과 검정 찹쌀을 산사와 함께 밥 짓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검정 쌀은 혼합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초기 위계양 치료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그것은 검정 쌀과 검정 찹쌀의 검은색이요 안토시아닌계 화합물을 합리하고 있어서 헬리코박터균의 독소 분비를 차단해서 균의 성장을 막아주고 위장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식적의 효능이 있는 산사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성인병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산사에는 트리테르펜사포닌이라는 성분을 합리하고 있어서 혈관에 낀 콜레스테롤을 정화시켜주기도 합니다 생방송 식탁위의 동의보감 오늘은 식적을 치료한다는 산사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방송국으로 오는데요 안개 때문에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밖에 햇살이 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살을 즐기면서 동네 한 바퀴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 지키시는 한 주 되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임명숙이었습니다 한의사 임명숙이